신인 K-POP 인사드리겠습니다! 둘, 셋! 안녕하세요! 이달의 승혜입니다! KCON 2019 LA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KCON 루키즈에 저희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! KCON 루키즈에서는 무려 4팀의 신인 K-POP 아티스트와 함께합니다! 신인 아이돌의 기운 포착 매력 개방 툴은 기본! KCON 루키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! 관객과 함께하는 즐거운 게임 포인트와 팬분들이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까지 만나볼 수 있는 KCON 2019 LA KCON 루키즈! 저희 이달의 승혜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만나러 갈테니까요! 많은 응원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! 짜잔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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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